아 내가 왜 리누스 아 이 개 죽같은 카드를 빼야겠다 저거 아니 뭐 인장 써도 아 그 인장 자꾸 욕심나고 케른한테 줌을 싹 쳤으면은 모독됐다고? 어떻게? 케른한테 모독했으면은 됐어요? 아 핸드폰으로 케른한테 쳐도 안되지 않아? 체력 1위 어딨어 아니 이게 게임이야? 아니 나는 만화지로 못냈다고 져야돼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연구? 엄청난 발견네요 진짜 지랄한다 지랄해 우리에겐 비밀이 많아 전투채강끈 ta-t ya 아 저거 화연구같은데? 아니 만화지로 못냈다고 줘야돼? 아니 내가 뭘 만화지로 못낸게 내가 잘못해서 못낸건 아니잖아 만화지로가 안나와서 못낸건데 말이 안되잖아요 1턴에 만화지로를 못내서 진다뇨 게임이 1턴에 나도 1코가 있어서 1턴에 1코를 내고싶었는데 1코를 못내서 진다뇨 그게 내가 뭘 잘못한겁니까 아니 씨바 생각해보세요 롤에서 어? 내가 미드 라인전을 하고있는데 상대는 대포미니언만 5개씩 나가 우리쪽에서 근데 나는 미니언이 막 한두개씩 밖에 안와 거의 그 수준이라니까 왜? 순나 말도 안되죠 그게 이게 씨바 게임이야? 뽑았네? 인정 대포 왔다 정말이 다가온다 맞아 뜯네 고통은 나를 부른다. 내 이놈! 내 덱은 동족 상자를 위한 비삼자가 들어간 비법 위로다. 나 같은 마법사를 죽인 내 손을 받아라. 나는 쓰레기 덱이다. 내 이놈의 뜻을 제공합니다. 너 모든 것을 공정하겠지만. 만남이 다 되면 이다를 굴러가lovG-Long, 공정한 마법으로 외국작을 시작합니다. 만남이 다행을 겪습니다. 하나물을 구매해 주세요. 선환은 행동으로 숨을 수 있습니다. 용어 울먹을 수 있는 Void-Long. 에니아! 수정! 파저쿠스의 수정이라니? 아 저거 좀 심하네 까마귀 전력 넣는거는 저친구가 잘못했어요 저거는 내 칼을 받아라 같은 얼라이언스를 죽인 소리다 우리의 아저씨는 우리의 아저씨는 우리의 아저씨는